뭐 들참고 걔 낯밥이네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존내 쪄맞네 기절시켜놓 어 잠깐만 잠깐만 고무 뒤졌어 힐러봐 사제 힐러봐 사제 힐러봐 야 스톰인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감동 없는데 아... 게다가 밤에 이런 식으로 낮에 입구로 들어와야 감동 쩌는데 아 스톰인드 낮에 정문으로 들어오면 개깜짝 놀랐는데 16년 전에 진짜 충격과 공포였는데 와... 하면서 이런 게임이었어? 이러면서 이런 게임인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와우의 뼈를 묶기로 다짐하게 되지 달갬성 일로 나오게 될 줄이야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니 근데? 에린숲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 거의 깡패야 에린숲 접수 가능한 수준이야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바로 치자 여긴 전쟁이야 빨리 리젠드인데 바로 치자고 뭐 들참고 개 납밥이네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존네 쪄왔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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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슬슬 아 이제 슬슬 낮대면서 슬슬 색깔 돌아오는데 슬슬 여기 놀아거든 낮에 어어씨 아아아아 아 아 어 어 좀 낮이네? 어느 정도 낮이네 지금? 대피하자 아 맞다 그 뭐야 아 그거 깔고 해야지 참 그 애드온 퀘스트 애드온 좀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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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온만 딴건 필요없고 뭐야 이거 아아아 야 근데 인던에서 아이템 먹잖아 그럼 그거 자기가 착용하기 전이면 딴 사람하고 거래할 수 있어? 야 가장 좋은 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직업별로 나눠 먹는 거야 자아 자 잠깐만 파트 좀 파... 음 왔다 왔다 씨바야 내꺼여 닥터 내꺼여 음 말 걸어 놓고 내가 엥? 전력기 어디야 흫히 잠깐만 포들이 뒤지겠는데? 와 포들이 오지게 쟤키 좋아 와 포들이 우리가 살렸다 어 야 요울러야 요울러 요울러야 요울러야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전사부터 전사부터 아 잠깐만 잠깐만 전사부터 어어 넘어졌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만 와 야 어그로 끌어 야 야야 어그로 끌어 야 성기사야 어그로 끌어라 아어어 아어엤 아 뭐야 어엤 일단 다 재키춘해 일단 다 재키춘 안돼!!!! 더러운 괴물 호두새끼들이 근본이 어디 있어 음.. 끔찍한 것들이 지옥에서 기워놓은 것들이 뭐 어디에.. 어디에 근본이 있다는거야 도대체 뼈다구하고 호문클루스 타우랜 끔찍한 호문클루스 오크 오크는 그냥 단어 자체가 욕이잖아 오크 트롤 단어 자체가 욕이야 트롤 이런 트롤 새끼들 얘들아 어디에 근본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더러운 호두 괴물들 괴물들을 보고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누가 봐도 얼라가 주인공이고 호두들이 괴물들인데 괴물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스토리예요 안 봐도 뻔해 날 나나날 날 날 강두 강두 그 다음에 이제 폐광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선발할 거예요 일단 나랑 아이템이 안 겹치는 애들로 좀 선발해야겠구만 일단 뭐 도적은 당연히 필요 없고 어차피 단검은 도적밖에 안 써서 사실 거의 가끔가다 뭐 저 법사인데 단검 씁니다 이런 미친놈들 있거든요 자 일단은 폐광 갈 사람들 모집할 테니까 인덩 같이 폐광 오실 분 있으면 이쪽으로 오지구 하부랑 마법사 19 18성기사 20사냥꾼 18사제 얘들아고 가자 어 이렇게 갈게 오늘 같이 했으니까 딱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오늘 우리가 폐광 다 돌고 이제 폐광 끝내고 나올 때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다같이 그 딱 다같이 나오면 박수 쳐주는 박수요원들 할 거 없는 사람들 첫 번째 인덩 깨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박수요원들 아 뭐야 성기사 탱 안돼? 형한테 어그로 뛰어서 형 뒤져 형 성기사 자르고 탱 파서 뭐야 누구 왔어? 전사야? 전사랑 성기사랑 1대1에서 이긴 사람 대고감 아 2선 승제 아 2선 승제 아 2선 승제 시작해 1경기 시작 성기사 마라풀이에요 어 이번 초반부터 아주 그냥 강세에요 자 하지만 역시 이번에 기절해놓고 기절시켜놓고 어 힐 쓸려는데 힐을 방패치기로 힐 끄는 것 같습니다 아 도망가는 어 방패치기 한 번 더 가나요? 어 여기서 핸심의 일격 아 하지만은 힐이 들어가 버리는 예 아 힐 한 번 더 써버리나요 혹시? 이렇게 적쓰는 식구 힐이 거의 레전드에요 어 어 한번 보호막 보호막 걸고 1승 흑 꼬리 지바 역시 박히다 역시 박히다 아 고무디 페베 이거 뭐 인덤 못 깨진 않겠죠? 여러분들 야 저거 보니까 전사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벤클리프 어그로 풀리면 전멸이야 야 안 되겠다 이거 직꼬리님 아웃 음 어 전사가 필수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야 대신 책임지고 캐리하세요 만남 10개라 그랬지 음 몇 명이 가는 거야 몇 명이 가는 거야 너들도 파티 다른 파티 한 파티 꾸려서 따로 가 동시에 입장에서 누가 먼저 나오나 보면 되지 들어가자 일단 음 지금 뭐 브리핑한다 고무가 브리핑한다 코프는 어 라크조르 오케이 왼쪽 보초 기절시킴 음 얘부터 되겠는데 음 좋았어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벌먹기 조심 어어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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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아 씨바 어그로 끌렸다 공포에 당했어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고무 뒤졌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새끼부터 조져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 새끼빨리 조져 어떻게든 이 새끼빨리 조져야돼 자자자 붙어 붙어 어우 씨바 존나 아파 야야야야야야야야 면역 면역 아 면역을 야 왜이렇게 된거요 이거 왜이렇게 된거요 아 그래 냥꾼 1스택 누가 키원이냐 아 여기서 살아나는구나 됐어요 쫌 쫌 짬먹 없으니까 될거야 이제 이거는 뭐 끌고 아 어어 내꺼 떴어 어 내꺼 떴어 어 끌고 뒤로가 어 뒤로 비 로 가는 습관 어 모블린 주물공 장스 으으으으응 음... 조명밖에 없는데 5만 죽이면 되지 이거 게임은 끝이에요 오늘 와우는 여기 여기 배 위에 왕이 있거든요 어 뭐야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야 쟤네만 빼오는 거 아니었어? 어어... 에너지 빨고 사제... 사제님 지금 그거 없다 아... 와... 고무띠 오늘 운 지린다 고무띠가 다 먹네 그리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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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죽었어 법사 죽었어 야 야 왜 이렇게 많이 해도 됐냐 한 명씩 데리고 나오지 내려와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니 거기 붙잡고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 좀 끌고 와 어... 우리 팀 끌고 와서 싸울 생각을 안하고 계속 앞에서 싸워 탱이 아까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 먼저 싸워 끌고 와 나 화장실 좀 도전 왁뽀 탕산체로 발견 도전 왁뽀 탕산체로 발견 도전 왁뽀 탕산체로 발견 아... 아니 근데 잠깐만 아까 분명히 다 정리하지 않았었어? 어... 어떻게 된거야? 아... 네임드 잡은거야 얘가 네임드야? 푸키 요리사 히든 네임드 어... 배가 너무 아픈거야 삼겹살 너무 급하게 먹고 고추랑 마늘 엄청 먹었거든 아... 뭐 버그였나? 또 죽은 걸로 나왔었는데 방금 아... 아... 명륜진사제님 일어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깨고 박수 대기하고 있어 깨고있어 뗐어요? 자 우리는 두번 죽고 우리는 배까지 아팠으니까 아... 어... 그린스킨 끌렸다 좆됐다 좀 더 가까이 가야하는... 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저새끼 여기까지 오는거 뭐야 아니 미친새끼 저거 야 저거 오바 아니냐? 야... 아... 개소리하지마 씨X 개소리하지마 아... 아 에바야... 아니 왜 끌린거야? 아 진짜 나는 오늘 에드 안당했어 진짜로 자꾸 누군가가 에드를 당해 내구도 이제... 와 내구도 2 남았어 이제 한번만 더 죽으면 다 깨진다 인던도 2시간 지나면 일반 몹이 리젠된다고? 설마 오늘 실패가? 아니야 다 왔는데 코앞인데 여기서 실패할 순 없어 마지막 노... 나 마지막 막트인거 같아 아마 아마 이번에 또 죽으면 2시간 넘을거야 아마 아 빨리빨리 리젠되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 리젠되기 좀 우리가 더 빨리 가야돼 그린스킨 오먼 잡고 가는게 맞지않나? 어 그린스킨 저기 돈다 돌고있다 어 그린스킨 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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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킨 돈다 잠깐만 야 야 언레일 일로와 언레일 일로와 아니야 글로 가면 안돼 야 냥꾼아 왜 거기있냐 일로와 냥꾼아 냥꾼아 일로와 그린스킨 있잖아 야 냥꾼이 어디가 저 새끼야 아 냥꾼아 어디가 아니 뒤로 당겨잡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팀은 앞으로 가면서 싸우냐고 야 메즈에 메즈 메즈에 메즈에 좋아좋아 야 고무야 고무 빼 고무 빼 고무 빼 아 죽어 자 한명 양면 확 고지게 하고 아 고무 힐 줘야돼 고무 빨아 에너지 빨아 고무야 영원히 정리 아 좋아 야 뱅클리프 거의 끝났어 뱅클리프 일단 다 구래 뱅클리프 죽여 뱅클리프 죽이고 우리도 죽자 에피아주단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한테 운다고? 야 오바야 나 풀렸었어 한번 애들 아 온다 시바야 야 명륜진사제님 어디까지 도망갔어 시바와서 죽어 빨리 아아 잠깐만 나 그러면은 다 깨졌거든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쫄부터 하나 둘 하나씩 처리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초반에 누가 계속 풀었어 봤지 누가 계속 양변을 누가 계속 풀어 왜 그러는거야 우리 도대체 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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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몸 미젠 됐어? 두시간 지났네 아냐 마지막 배쪽까지만 우리가 빨리 가잖아 거기는 아직 몸미젠 안됐을거야 아 진짜로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야야야 포기 많은 경험을 했다 어 다음에 폐광 다시 도전 한 번만 딱 다시 도전해볼까 우리 한 번만 제대로 아 이거 뒤쪽 잠몸이 아직 리젠이 안됐을 것 같아서 그래 그 희망 때문에 그래 지금 야 빨리 와 명륜진사제 왜 안와 명륜진사제 왜 안와 명륜진사제 잠깐만 명륜진사제 진짜 야 사제가 나가면 안되지 야 이러면은 어? 계정 충전하고 온대 계정 충전하고 온대? 아 여기서 포기하기 너무 아쉬워서 그래 드린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 성님들 노하신다 이번에 깨야돼 박수단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클리어를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급하지 않게 들어가자 고고고 달려 시바 달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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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해 메시 조용히 해 어 여기 여기 리젠 안된 것 같다 야 야 여기서부터 야 리젠 여기까지 되면 빨리 달리자 야 요번에 실패하면 고블린들 다 리젠 된다 야 고블린부터 없어 야 고블린부터 없어 야 아직 두 시간 안됐어 이번에 실패하면 고블린들 다 생겨 이번에는 밴클리프 좋네 다구레 아 누가 또 양변푸냐 오케이 오케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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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하브랑 죽었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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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힐러봐 사제 힐러봐 사제 힐러봐 도닥붕 도닥붕 아 씨바 도닥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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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지만 이겼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아 씨바 이딴 식으로 깨냐 아 내가 일단 템을 갖고 나와서 내가 은신으로 빨리 가서 템을 갖고 나오던지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인던이 왜 이렇게 못재니 빨라 아 뭐 개소가 미친놈들아 뭐야 야야 뭐야 야 몇 명이 오는데 야야 갑자기 여기서 왜그러냐 야 천천히 해라 야 아니 누가 자꾸 다 데리고 오는거야 누가 도대체 아니 진짜 개트롤이 한 명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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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혼자 씨바 먹고 쬐 여러분들 네 명이서 천천히 협동하세요 아 나 안되겠어 이제 더이상 여러분도 할거 본인 방금 뱅플템 찾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템 사라져버리기 왔다 왔어 왔어 음 음 우리 또 죽어? 어 너네 그냥 음 앞으로 나랑 인돈돈 생각하지마 야 이거 저쪽 내가 끝까지 팀탓만은 안할라고 했는데 솔직히 나 오늘 애드 한번도 안낸 입장으로써 어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거 나 어 돛고 형 혼자 형 혼자 먹고 유튜브가 볼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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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걸릴거같아 존내무서워 오 오 해적의 셔츠 아 천 야 이거는 드루꺼다 아아 이거 사제꺼야 사제 명륜진사제 줘 아 나 오늘 별로네 자 오늘로 절로 나가야되냐 전사랑 사제가 이득받다 결론적으로 체키춘 어 힘겹게 겨우 벵클리프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괜히 끝까지 싸웠네 아 아 왔습니다 오일을 믿고 있었다고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린거냐고 박스소리 좋네 작아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구요 어 모두 죽은거냐고 로난하고 하얀 노을 그냥 여기 놀러온 사람인가 봐 근처에 당신들은 누구죠? 황급히 도망가는 두 일반인들 뭐야 뭐야 나왔어? 금방 나왔네 시간 개버렸어 진짜 템도 못 먹고 이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게 맞는것 같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와우 일정 꿀잼이야 왓봐 잠아 이거 뭐야 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야? 365일 와우만 하고 있어 이제 와우 접자 야 만약에 선 뺏기면 쳐주지마 혼자 잡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돼 여러분들 호드는 대놓고 더럽잖아 근데 얼라는 은은하게 더럽거든 독보적으로 더럽다 인간답게 이게 얼라의 근본이에요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앙 오이실